충남 보령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립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만기 시에는 주택 구입과 임대, 자녀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일하는 수급자 가구 가운데 전체의 총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6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하면 됩니다.